언니 옆에서 해야지? 희연 언니 옆에? 누가 이뻐 보이지? 내가 이용해? 다리 집에서 화장대나 식탁이나 의자에다가 다리를 일단 이렇게 힙을 이렇게 드실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시면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요, 선생님. 골 다리를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우와. 대박이다. 그 상태에서 여기 옆구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돼요. 스트레칭 프로도 쭉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도 많이. 우와. 정말요. 작그린 형성을 한번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유연합니다. 예전에 혜민이 양도 좀 무용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여기 뒤꿈치 조금 더 앞쪽으로. 너무 무용을 한 것 같아. 조금 더 앞쪽으로. 댄스를 하니까. 진짜 무한 것 같아. 역시 자세가. 선생님, 혜민이 양의 기본 유연성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연하세요. 네. 갑니다. 둘, 셋. 무릎 보세요, 무릎. 완전 완벽하게 무릎. 무릎이 무릎 보세요. 오. 오, 돼, 돼. 우와. 여보. 그리고요. 앞으로. 후. 후.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기입니다. 뒤로 들고 뒤로도 한번 해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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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선생님이 쉽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유연하네요? 본인이.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앉아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네. 해서 등 쭉 늘리시고요. 다시 거꾸로 들어와서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것만 20번씩만 하셔도 20번이요? 지금 한 번 정도 하는데? 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윤이 형 준비 시작! 그렇죠. 가운데, 가운데 들어가요. 최대한 유연하게 하고 어? 어?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작! 되겠다. 그렇죠. 우와! 그렇죠. 우와! 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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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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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니야! 잠깐만! 아니 사람이 유연자 그거 뭐야? 아니 사람이 유연자 그거 뭐야? 아니 사람이 유연인데! 아유 사람이 유연인데! 아유! 아니 아니! 전문가하고 상담 한번 하세요! 쑥쑥이 발레 운동법을 배워볼 텐데요. 배워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화 그리고 차이가 있는지. 진짜. 오늘의 동작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박스 유지하시고요. 몸위. 분만 플리에서 위로 쭉 서시고. 일어나고. 쭉 서시고 일어나고. 선생님 미연소 가랑 한번 보여주세요. 한 5판 한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보세요. 어? 발끝 보세요. 발끝이 포인트죠. 발끝. 사실 이거 남자분들이 해서 터널 돌아요. 이렇게 공주에서. 터널 돌아보세요. 한 3바퀴 정도 돌지 않아요? 2. 아 지금 2바퀴야? 네 2바퀴예요. 한 번 더 해보세요. 해보세요. 1, 2, 3, 4. 네. 해냈다는 느낌으로. 단독 심. 무릎 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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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시작. 위로. 1, 2, 3.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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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와주시고 자신 있게. 투다. 액션. 앤 위로. 뭐야. 왜 이렇게 웃겨. 왜 그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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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긴장되서. 이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경직이 되는 거 같아요. 어. 성직대요. 네. 정형외과 종문이하고 상의하면 한 거예요. 아. 현빈 씨. 현빈 씨. 그 상태에서 골반은 가만히 있고요. 몸만 가는 거예요. 어? 골반은 어딨 거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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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엉덩이가 원래 둘이 이렇게 붙어있나요? 아니요. 띄세요. 아니요. 띄세요. 띄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여기 앞으로 내려가 볼게요. 근데 이게 다리가 앞으로 내려갈 때 힙이 이렇게 밀리면 넘어져요. 해볼게요. 내려가고요. 내려가세요. 그대로 위로 쭉 올라갈게요. 올라가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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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dani5 자 동작 계속해서. 다음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작으로는 힙업에 좋은 동작인데요. 다리를 골aley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쭉 들어주시고요 그대로 무릎을 플리에 하시면 다리가 더 많이 들어주신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대로 다리 무릎을 펴시고요 호흡을 들어서 뒤로 스트레치 와 너무 무거워 포인 5번 집중이 안 되네 아까 다리 들은 동작에서 연결해서 다리를 이렇게 차는 동작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포인에서 다리를 들어서 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번에 확 차주시면 돼요 시작! 천천히 4 5 발 바꿔서 1 2 3 잘한다 잘하셨어요 기대돼 시작! 1 1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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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이 해 울도독이야 손 먹지 마 끝까지는 안 가니까 손 먹지 마 끝까지는 안 가니까 손 먹지 마 끝까지는 안 가니까 아 웃칠 거야 아 진짜 현빈이야 시작! 1 2 천천히 3 4 4 4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준비 정리를 바라봐 주시고요 정리를 바라봐 주시고요 점프 5번 시작! 1 1 2 3 1 2 3 2 2 3 3 4 2 5 3 4 4 5 5 5 5 6 6 6 5 2 2 1 2 2 2 2 2 2 3 3 2 3 3 4 5 5 6 9